자 108 broke broke 그럼 past가 나올거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그렇지 그 다음 또 뭐가 들었노 그렇지 잘한다 야 broke이 뭐야 과거야 over 그래 over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break 그렇지 부섰다 과거 시제 부서다의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거 잼플 his company is broken 아 his가 그 is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썼는데 철자만 바뀐거야 사실 철자를 자꾸 바꿔 쌌어 bro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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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 해석해보세요 그의 회사는 회사는 부서졌어요 그렇지 부서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망했다는 소리인가 어 파산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broke가 파산한 뭐 이런 뜻도 있는거야 자 one hundred nine bro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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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r o o k broke broke noun a small small stream stream 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작은 흐름이면 그렇지 작은 흐름이 뭐야 어 강 뭐야 개울 개울가 시내 뭐 그러니까 개울가는 개울이 있는 옆에를 말하는거고 개울이라고 하면 된다고 개울이 작은 강을 말해 강 대기 위에 있는 그런거를 개울이라고 그러거든 뭐 시내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 one hundred ten 작은 흐름 그래서 스트림을 그 방송할 때 그거 쓰지 않나 그렇지 그러니까 흐름인데 여기는 내과 내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내과에서 그 흐름을 가져왔을 거야 그 왜냐하면 물이 흘러가는 걸 보고 그 흐름이나 이런 거는 약간 추상적인 명사고 내과는 그거잖아 보통 명사잖아 그러니까 내과에서 그런 비슷한 거를 가져왔을 거야 그러니까 그 흐름이 아니고 내과다 작은 내과 작은 내과 작은 내과 내과 그게 개울이다 자 one hundred and ten brother brother noun ma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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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emale male relative it with same parents 브라더 뭐 그럼 형제인가 그렇지 형제 남자 relative realize relate relate 릴레이트? 어, 릴레이트 투 뭐 이런 말이 있어 릴레이트 릴레이트가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이야 근데 릴레이티브는 관계가 있는 거니까 뭐다? 관계? 어, P가 관계가 되어 있는 걸 뭐라고? 아, P가 이어져 있다 그렇지, 그걸 뭐라고? 가족? 뭐야? 친척이라고, 친척 그러니까 릴레이티브가 뭐 아무튼 친척 아무튼 P가 연결된 거를 얘네들은 릴레이티브라고 이거 릴레이트 철자 맞아, 이건가? R, E, L, A, T, I, V T, I, V? 아니, 이거 릴레이트 어 동사 어 릴레이트 관계 시키다 어 왜 다시 늦다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뭐지? 뭐가? 다시 늦다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아, 아이고 아무튼 릴레이트 그러니까 릴레이트 위드가 혈연관계가 있는 이런 뜻이야 친척 응 같은 부모님들의 그러니까 아무튼 친척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혈연관계가 있는 그렇게 혈연관계 응 응 관계 응 그러니까 릴레이트 위드가 관계인데 아무튼 혈연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부모에서 혈연관계가 있는 P가 이어져 있는 남자들 그게 형제인 거야 응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형제라고 번역하는데 실제로 이게 오빠도 되고 응 남동생도 되고 응 형도 되고 응 남동생도 되고 아무튼 이 남자들을 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응 그래서 뭐 뭐 형도 안하고 뭐 뭐지? 남동생도 안하고 형제를 한 거잖아요 응 그렇지 응 형제가 뭐 형이랑 남동생이랑 둘 다 이런 말이니까 응 그렇지 근데 우리는 오빠하고 좀 다른 말 쓰는데 응 그리고 남동생을 또 남동생이라 하는데 이거는 좀 여자 입장에서는 또 얘네들은 같이 다 쓰더라고 응 자 example John and Peter are brothers Joh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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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Peter are brothers brother 응 형제예요 자 해제가 보세요 존과 피터는 형제예요 그렇죠 자 자 자